쟀어? 1분에 온다고? 그려라 아 드디어 이제 잡풍이도 60% 어 잡풍이도 60% 찍었다 와 씨 더럽게 안 끈다 10% 키우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? 10% 키우는데도 진짜 오래 걸려 아 이게 8초가 있어야 돼 확실히 키우려면 이거 영수 키우려면 영물 키우려면 8초가 있어야 돼 3초로는 한계가 느껴지네 한계가 한계가 느껴져 한계가 느껴져 자 여러분들 8월 5일 용폭전 오십시오 자 버프하구요 분명히 또 4파 늦게 올거다 분명히 또 4파 늦게 온다 오 인원 이정도면은 야 이게 형들 이게 그건거 같애 항상 먹다보니깐 먹다보니깐 이 시간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 항상 이게 아시아서버에서 이 시간에 먹다보니깐 이게 신기한거 같애 나는 이게 진짜 12이천이 기세싸움인게 맞어 기세싸움인게 맞는게 한번 먹기 시작하고 이게 흐름이 타니깐 그 시간대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니깐 어이 끄죠 형들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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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바로 다리들 가가지고 다리에서 다 끊어버려 우리 센터 먹을 사람이 필요한데 진짜 자 인코스로 돌아서 최대한 인코스로 자 최대한 인코스 여기 돌아왔어 멈침 자 갈사람들 먼저 가고 자 갈사람들 먼저 가고 4호부당 싸게 드린대요 4호부당 마교가 어디로 올려나 4호부당 이번엔 마교가 늦게 오나? 됐다 이제 올라가자 형들 올라가자 올라가자 5호부당 자 성공중에서 오는거 같진 않고 4호부당 4호부당 완화되네 5호부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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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호부당 자 내가 막을게 어 내가 막을게 여기서 오로마퀴 잘 안보이지 인마 나도 잘 안보여 인마 어 나도 잘 안보여 잠깐 4파울 때 됐는데 잠깐 여기에서 4파울 때 됐는데 그래서 정면에서 4파울 때 됐는데 이제 자 최대한 시간 끌어볼게 형들 자 언덕에서 최대한 어 최대한 쪼개 쪼개 어허벌허벌 허벌허벌 허벌허벌 못온다고 이렇게 함부로 우와 왔다 일단 좀 맞아줘야 되는데 야야야 끊겼다 에헤이 끊겼다 야야 마주 이 형들 진짜 야야 도망가 도망가 이거 야 물약 빼지마자 어 물약 빼지마 어 물약 가까워 죽을까 그냥 죽는게 날수도 있어 자 죽자 죽자 죽여 죽여 오르케 죽여서 모여서 갈게요 모여서 자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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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백백 자 백백 자 백백 자 백백 자 백백 자 백백 다 갔니? 야 가자 가야되냐 이거 아이씨 고고 오케이 고고고고 우리가 한타가 먼저 갔구나 어 한타가 먼저 갔구나 여기서 막을까 우리 여기서 막아버릴까 다 잡은거 같은데 뭐야 있는거야 아직 아니면 바꾸는거야 아니면 죽은거야 아 야 뭐야 아잇있나보다 누구 어 누구있나봐 가운데에 가운데에 누구있나봐 갔다와볼게요 끊기는거 같아 내가 봤을때는 여제형님 어서오시고요 형님 없는데 다시 나갈게요 어 여제형님 하이하 형님 축하드립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갈게요 형님 왜 아 자리를 비킨다고 애들이 양보정신 투철하네 어우 진짜 밥티미새끼들 진짜 자 사파랑 맞붙게 사파랑 맞붙게 사파랑 맞붙게 어 사파랑 맞붙게 만들어야돼 야 야 잠깐만 야 신대가 아니야 잠깐만 왜 신대가 아니냐 조금만 조금만 딜레이 시키면 돼 딜레이 야 어디가 날이야 근데 형들 어 여기가 날이구나 어 조금만 딜레이 시키자 사파온다 사파 여제형님 추천 감사드립니다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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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야 아 온다 형들 온다 어 온다 맞아줄게 맞아줄게 싸 어 싸 싸 앞에 싸 아씨 아 왔는데 사파 좀만 더 건드리군 동산형 어서오시구요 아 좀만 더 버텨볼군 아 어서오시죠 형님 아이 버티질 못하네 자 레디레디 개쎈 레디 대기 대기 인마 대기 대기 엄청 많이 큽니다 여기는 다 어마어마해요 형님 아이고 여자 형님 100점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뼈 감사합니다 형님 엄청나게 쫓기고 댕깁니다 형님 자 최대한 모아서 최대한 모아서 어 100 아 100 아 어 100 도둑 도둑 렛츠고 바디타임 우린 할 수 있어요 형들 마교랑만 안 꼬이면 되는데 마교랑만 안 꼬이면 되는데 100초에 출발할 것 같으니까 올라가서 레프트 어 레프트 알지 레프트 레프트 센타 노우 레프트 아 쟤 안보고 있구나 내 방송을 어 센타 노우 어 레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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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동앤 아 아 그만 때려라 나 칼로 바꾼다 아아 맞아주잖아 들어 가자고 그렇지 나 NY 요구만 뭐 그래도 마일로한테 다 죽는 겜 내가 먹어 내가 먹어봐 알았어요 형들 우리가 먹어볼게 나오라고 알았어요 내 또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우아하 형 도망가 형 도망가 이건 아니야 어 형 이건 아닌거 같애 도망가요 이건 아닌거 같애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거 같애 야 이 뭉치는거 보면은 마교형들이 조금 더 잘 뭉쳐 정파형들보다는 일단 언어구통이 중요하니까 이제 소통적인 측면에서는 뭐 정파나 마교가 더 유리하겠지 여기 8초요 예 안배웠습니다 형님 여기 뭐 8초가 그렇게 막 값어치가 있진 않아요 형님 왕쭉3 잽잽잽잽 라이트 어퍼컷 레프트 얘 안죽냐 자 1컵풀씩 벗겨볼게요 이렇게 한 커플씩 한 커플씩 이렇게 백겐 하다보면은 벨라가 나온다고 찍을까 그냥? 찍을 것 같은데? 어 됐다 버텨지니 니가? 이거봐 안 버텨지잖아 안 버텨지는 애들이 가운데에서면 이렇게 된다니까 형들 그쵸 여기 대박이긴 해요 형님 확실히 어 대박일 것 같긴 아 이 형 진짜 그만 때려라 어 다른 형들 잡아 잡으려면 금 찍어야 되는데 자 어 안 죽어 이 형 봐봐 어 안 죽는다니까 서로 안 죽어 28,500밖에 안 나오죠 24,900 와 씨 데미지가 안 나와 쟤를 저멸 걸어서 진짜 어떻게 좀 해버려야되 얘를 좀 쫓겨놔야되는데 어 쟤만 좀 쳐내면은 좀 얘만 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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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쳐내버리면은 뭐 간단하게 해결되지 나가자 형들 얘만 잡으면 되잖아 오케이 마일로 잡았으면은 뭐 쫄릴게 없어 그냥 밀고 나가야지 뭐 아 쟤 쟤를 못 죽이는데 알아서 죽여줘 형들 난 앞에서 막아볼게 8초간 5만5천덤에 하나 올라와있었는데 8초간 5만5천덤에 하나 올라와있었는데 누가 샀나봐 자 최대한 7차 달에서 끊어보자고 저 가운데는 어차피 살라고 좀 맡겨놓고 여기서 최대한 부딪치게 만들어야되요 정파랑 마교랑 사파랑 부딪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살 뒤로 빠지면서 부딪치게 만들고 그 다음 전력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해놨던 방식형들 너무 나가서 죽지말고 아이가 아린 자 지금까지 좋아 형들 자 얘네 백초에 출발한다 같이 출발한다 분위기 좋다 백초에 같이 출발할 것 같아 자 4파부터 온다 4파부터 나 살짝살짝 중앙으로 몰아 몰아 그렇지 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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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몰아 그렇지 부딪친다 부딪친다 그렇지 마교랑 부딪쳐 자 쭉 빠져 형들 쭉 빠져 쭉 쭉 쭉 쭉 쭉 쭉 언더까지 언더까지 더 더 더 더 더 말을 알아들이지 못하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보면은 영상을 올리다보면은 분명히 이해할거야 얘네들이 어떤 분위기로 하는지 자 앞에서 몸방할게 형들 자 몸방한다 자 앞에서 맞아줄게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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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뭐야 앞뒤로 때리냐 인마 어? 자 정리해 앞에서 맞아줄테니까 근데 자 타겟팅만 맞아주면 돼 자 들어오는 키링만 잘잡아요 들어오는 키링만 들어오는 키링만 안들어오는 키링 필요없어 들어오는 키링만 잡으면 돼 마일로지 닦고 오케이 자 굿드 그렇지 요거지 요거 굿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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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나이스 이따 요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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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지